서울의 모든 것과 서울에 없는 특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출퇴근으로 서너 시간을 허비하던 삶은 잊어도 됩니다. 서울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당신이 꿈꾸던 주구의 마스터피스. 운정신도시에서는 당신의 산도 작품이 됩니다. 운정신도시는 사업비 17조, 일산신도시의 1.2배에 달하는 564만평의 대지에 인구 25만 명을 수용하는 매머드급 신도시로 서울에서 20km, 일산과 인접한 사통발달의 교통조건에 광대한 자연과 주변의 풍부한 문화 인프라로 높은 인구 유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교화지구 중공 후 2009년 운정 1, 2지구 입주 2014년 운정 3지구 착공으로 대규모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인근 출판단지의 활성화, 문발공단, LG디스플레이 파주 LCD 산업단지, CJENM 컨텐츠 월드, GTX 개통 예정,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개통 예정,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 예정 등 교통개선으로 프리미엄 시티로 성장합니다. 운정 신도시는 서울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최고의 접근성을 갖추었습니다. 30분 서울을 대표하는 화려한 상업시설, 탐나는 교육시설, 첨단 미디어 단지, 멋진 문화시설까지 이 모두가 한데 모인 곳에 30분 내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산, 김포, 문산, 인천 등 이웃도시의 주요시설로 이동할 때도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완공되면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서울 동남부까지 단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로 1시간 20분 이상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4분의 1로 크게 줄어들고 파주 운정 신도시는 1시간대 생활권으로 편리해집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통해 파주 운정 신도시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운정 신도시는 서울의 모든 것과 서울에서 누릴 수 없었던 특별함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숨겨진 보석으로 빠르고 가까운 도시입니다. 운정 신도시의 물순환 시스템 블루 네트워크는 어디서나 수변 환경을 볼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설계하고 인간과 생활 환경, 자연 생태계가 어우러지는 생태도시를 제공하고 녹지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그린 네트워크는 주변 산림과 연계한 공원 녹지축 형성으로 지구 내 녹지를 보존하고 녹지와 생태 육교 등을 통해 생태 친수 환경 도시를 조성합니다. 운정 신도시는 자연 친화적 친수 환경 생태 도시로 격이 다른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공원 녹지 비율 27% 운정 호수 공원을 비롯한 백산계의 다양한 공원들은 산책로를 따라 이어져 당신의 마당이 됩니다. 또한 단지와 인접한 임진강 심악산 둘레길과 통일동산 산래길 감악산 율곡수목원 등은 도시에서는 만날 수 없는 압도적인 스케일로 입주민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운정 신도시는 도시의 중앙순환 링도로를 중심으로 산업, 문화, 보행, 이벤트가 함께하는 문화 공간을 배치하여 다채로운 즐거움이 넘치는 복합문화체험 도시입니다. 더불어 주거시설과 인접 배치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인 운정구를 비롯한 자유령 국립고, 혁신학교, 세마용 도서관 등의 명품 교육환경은 또 하나의 자부심입니다. 파주 출판단지, 헤이리 예술마을, 영어마을, 황희선생 유적지와 킨텍스 전시장, 아쿠아 플래닉, 어린이 박물관 등 인접한 문화시설과 시너지를 이루어 타 도시에서는 누릴 수 없는 고품격 문화 인프라가 됩니다. 준공 예정인 파주 통일동산 CJ E&M 콘텐츠 월드는 아시아 최대 규모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플랫폼으로 드라마, 영화, 예능 콘텐츠 제작과 체험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이며 향후 수도권 관광문화산업 발전에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파주 프리미어 마울렛, 멀티플렉스 극장, 대형 할인점 등 다채로운 쇼핑 레저 시설들은 깊이가 다른 문화 체험으로 입주민들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수놓을 것입니다. 광역거점 도시 기능을 감당할 운정역과 지역생활 상권 업무를 담당할 야당역 서울과 거리를 좁히 GTX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운정신도시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지녔음에도 타신도시 대비 저렴한 가격에 광역교통 여건 개선이 더해져 완벽한 거주지 투자 가치가 높은 성장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젊은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통일의 거점지역으로서 향후 정치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도시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되는 젊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두해온 LH공사의 신도시 노하우가 집약된 신도시의 완성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접근성과 함께 장대한 자연 수준 높은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갖춘 컬처 콤플렉스 탄탄한 배우 수요와 성장 가능성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운정 신도시 운정 신도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신도시의 역작으로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고품격 시티가 될 것입니다. 소수의 신도시의 역사입니다. 장대한 전파 еш아 소수의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사 созн 겁니다. 백영상 소수의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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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ce tuv CEO의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신도시 장대한 전파